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첫 번째 다시 한 번 김혜능 김대령 선수가 처음 맞추지만 그래도 잘 쪼길래 오민서 최현진의 짧게 짧게 천빈영 선수가 지금 마음대로 공개를 못하거든요. 그렇죠.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잠시 망설였고요. 천빈영 오민서 네 지금 격해졌어요. 그렇습니다. 왜냐면 그만큼 경기가 오르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핸드 마트였습니다. 사실 오민서 선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서비스 산천군청 아아 절대 안 돼요. 천빈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김혜능 슬쩍 가져도 됐고요. 포인트 자신감이 엄청 올라왔습니다. 자 또 한 번 해서 천빈영 서브 오민서의 3구 천빈영 천빈영 김혜능 레시브 포인트 이즈영 천빈영 풀수가 있어요. 네 천빈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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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는 최원진입니다 오민서의 백핸드 났습니다 오민서 서브 천민혁의 백핸드는 천민혁 서비스 김혜는 천민혁 천민혁 최원진의 백핸드 천민혁 최원진의 백핸드 천민혁 최원진 최원진 김혜는 천민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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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핸드의 힘을 실었고요 서울시청도 공격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받아내고 있는데요 최원진 오민서 서브 천민혁의 3봉 오민서 서브 천민혁 오민서 오민서 따라갔습니다 어떤 선택일지요 오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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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민서